오늘은 534쪽 입체출의 7장부터 읽겠습니다. 맹자왈 천하유도에는 소독이 역대역하며 호현이 역대현하고 천하무도에는 호역대하며 낙역강하나니 사이다는 천이하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유도에는 천하가 도가 있을 때에는 소덕역대덕하며 소덕이 대덕에 하역되고 소덕이 대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소덕역 대덕하며 또 소현역대현하고 소현이 대현에게 하역되며 천하무도에는 천하의 도가 없을 때에는 소역대하며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사역되고 소역대하며 약역강하나니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사역되니 사이자는 이 두가지는 천리이다. 헌야다. 헌야는 순천자는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보존되고 역천자는 망하니라 그 하늘에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주회를 보죠. 유도지세에는 도가 있는 세상에는 인계수덕이 위필칭 기덕지 배수하고 사람이 모두 덕을 닦아서 위필칭 지위가 반드시 걸맞는다는 거예요. 알맞다. 어디에? 기덕지 배수. 그 덕의 큰 것과 다른 것에 걸맞지네요. 덕에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두 덕을 닦기 때문에 그 지위가 그 덕의 대소에 걸맞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천하 무도에는 천하의 도가 없을 때에는 인불수덕 즉 반이력 상력이니라 사람이 사람들이 도를 닦지 않으니 인불수덕 그러니 즉 다만 이력 상력이니라 다만 힘을 가지고 힘으로서 상력이니라 서로 사역시킬뿐이다. 세주부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소덕소현자는 덕이 작고 조금 적게 얻은 자는 고덕소현자는 거소위하고 작은 지위에 거하고 고소위하고 대덕대형 자는 큰 덕을 지인 자 그리고 크게 얻은 자는 거대위하자 큰 지위에 뭐해서 위여 덕이 그 지위와 덕이 위여 덕이 상칭하니 서로 알맞으니 서로 알맞다는 거죠. 그러니 신은 상지인이 처지 각당이라 이것은 위 사람이 지도자가 처지 그들을 처하기를 각당 각기 마땅하게 한 것이다. 상지인이 처지 각당이다. 고로 그래서 소덕소현이 소덕소현이 견여거 대덕대현이 견은 피동으로 쓰인 거죠. 사역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 대덕대현 대덕대현에게 그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소덕소현이 대덕대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유도지세에는 보호가 있는 세상에는 보호가 있는 세상에는 유덕시시하라. 오직 덕이 치시하라. 이 볼시자는 견주다 비교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 덕을 가지고 이것이 견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다. 약역지소강이 만약에 힘이 약하고 작은 것이 약역지소강이 견여거 역지강 되는 그 힘이 강하고 큰 것에 타역당하는 것은 그것은 우도지세에 도가 없는 세상에 유력시시이라. 오직 그 힘이 그것이 비교하는 자태 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천자는 이세지 강연하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지 강연해라. 이치와 형세. 이치와 형세의 강연사입니다. 이치와 형세의 강연사입니다. 이치다 moving 천하 무도면 so역 대하고 약역강이 역할 초는 하야 있고 질문하기를 천하의 도가 없으면 작은 것이 큰 것에 사역당하고 또 약한 것이 그 힘센 것에 강한 것에 사역당하는 것이 여과의 천 그 또한 하늘이라고 그 또한 철이라고 말한 것은 하야 있고 어째서입니까 천리라면 당연히 소덕이 대덕에게 사역당하고 소연이 대덕에게 사역당하는 것이 그게 천리인데 천하의 도가 없을 때 이렇게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째서이냐 이게 천리냐 이거죠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도나시면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되면 저러한 때가 이르게 되면 도가 없을 때가 된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부득부련하니 부득부련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도한 세상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리 방여찬이라 또한 이 이치의 당연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치가 소역대하고 야격항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와의 선하유도면 선하에 도가 있으면 도가 없으면 이덕위대소 하고 이덕위대소 덕으로서 위대소 크고 작은 것을 삼고 덕으로서 대소를 삼고 하나에 도가 있으면 무도면 무도면 즉 이력위강약하니, 도가 없으면 힘으로서 강하고 약함을 사모니 이자는 개, 이세지, 반환하라. 이 두가지는 모두 이치와 형세의 반환한다이다. 이세지, 소, 반환하라. 순기, 이세면 그 이치와 형세의 순응하면 즉 존하고 그러면 보존되고 역길이 세면 그 이치와 형세를 거슬리게 되면 즉 망하니 그러면 곧 망하게 되니 필연지 이하라. 반드시 그러한 필연의 이치인 것이다.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와의 소덕대덕과 소현대연은 소덕대덕과 소현대연은 이리언이오 이치로서 말한 것이고 소대강약, 소가 없는 세상에 소대강약은 이태언이 그 형세로서 말한 것이니, 형세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대천하 유리유기나. 대개천하에 이치가 있고 또 기가 있지만 취사상서를 하면 일에 나아가서 이것을 말한다면 기 변시세니, 기가 바로 이 형세이니, 기가 바로 형세라는 거예요. 쟤도 세지 방연처 하연한. 쟤도 조금이라도 이르게 되면 어디에? 그 형세의 방연한 곳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서는 변비인지소능이니, 바로 인지소능이니, 사람이 능이할 바가 아니니, 사람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형세가 마땅히 그러한 곳에 조금이라도 이르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즉시 천료라. 곧 이것이 하늘이 요 자는 마치다, 끝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천료라. 하늘이 되는 것이다. 하늘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호활. 또 현은 그 어질다고 하는 것은 겸재덕이 정사로 원야라. 여기서 어질다고 하는 것은 그 제덕, 제주와 덕을 겸해서 이 정사 원야라. 정사를 가지고 정사로서 말한 것이다. 여기서 어질다고 하는 것은 재능과 좋은 자질과 덕을 갖추고 정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현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활 시세 여차나 비록 그 당시의 형세가 이와 같지만 이와 같다고 할지라도 수활. 연이나 유 대덕자는 그러나 큰 덕이 있는 자는 큰 덕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유 대덕자는 변용 회천하야. 룡이 회천. 하늘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천리를 돌려서 변. 승. 승. 저. 세. 바로 이 세를 이 형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세. 이 형세를 승.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형세가 그렇다고 해도 큰 덕이 있는 자는 그 천리를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그 형세를 그 잘못된 형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문왕은 문왕 같으신 분은 자소지대함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셨습니다. 자소지대함 하십니다. 유백리이 삼본유의하야. 그 백리의 땅을 가지고 그 백리로부터 시작해서 삼본유의 천하를 삼분해서 그 둘을 소유하셨습니다. 삼본유의 천하의 삼분의 일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위주소역하니 불위주소역 위에이소피에요. 그 주에게 타역되지 않으셨습니다. 주가 자기 인군이었는데 그 덕을 잃은 주가 대덕인 문왕을 사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게 타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동으로 구비주소역하십니다. 차가위견 덕시 이승시세철하 여기서 이것이 가위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덕이 덕족 족자냐 덕이 족히 이승시세 그 당시에 성세를 족히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여기에서 가위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위견 가위견 덕족이 승시세철하 거기 족히 그 당시에 형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가위견 볼 수 있다. 운봉호시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말하기를 집주에 집주에 상 이천 위리지 자연이라 하고 그 집주에는 일찍이 이천위리 하늘을 가지고 천리라 했다. 하늘을 이치의 자연이라고 이천위리지 자연 이천위리지 이천위리지 하늘을 가지고 위의 이치의 자연 이라 하고 차에 여기에서 이천 여기에서는 하늘을 뭐라고 했냐 위 리세지 당연자라고 여기에서는 형세를 하나 더 보태서 이치와 형세의 당연함 이라고 하였으니 피즉 순위 천리 어니요 저기서는 그 앞에서 하늘을 이치의 자연이라고 한 것은 거기서는 순수하게 하늘을 이치로 천리로써 말한 것이고 순위 천리 어니요 순수하게 하늘을 천리로써 사즉 겸이 인사 어냐 여기에서는 이 인사 인사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형세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을 얘기할 때 또 원문 보죠 제경공이 말하기를 이미 불능 영 능이 명령 할 수 없고 그 나라의 형세가 약해져가지고 임금의 명령이 실행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불능령 이미 명령 할 수 없고 또 우 불수명이면 또 명을 받지 받을 수도 없다면 불수명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면 신은 절물야라 하고 이것은 절물이다 절물 여기서 이 물자는 사람인자 같아요 인물 인물 사람을 남들과 간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남을 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물 인간관계가 다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절물이라고 그리고 최추리 여 오하니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최출 눈물을 흘리면서 여 여자 여자 게지미 여 는 시집 보낼 여자 그래서 오나라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 그 나라의 흉세가 약해지니까 그 당시 오랑캐 나라인 오나라에 굽혀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자기 딸을 오나라에 시집 주의 보죠 인 차 이연 소역대 야격강지 사야라 이것을 인용해서 재경공의 이를 인용해서 무엇을 말한 것이냐 작은 것이 품으로 큰 것에 사역당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사역당하는 이를 말하는 것이다 영은 출령 이 사인야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출령 명령을 내서 이 사인 사람을 부리는 것이라 부리는 것이다 수명은 불수명이라고 했죠 성명어 이냐라 남들에게 명령을 듣는 것이다 성명어 이냐라 물은 유이냐라 물은 여기서 절물이라고 했을 때 물자는 가라는 자와 같다 여는 이 여 여 인 이라 여는 이어 여 이라 그 딸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지집 보내는거죠 흠 흠 흠 흠 흠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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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지 구자라 오는 왕케의 나라이니 경공이 수여 유효은이나 그걸 제경공이 수치스럽게 여겟다는 거에요 무엇을 더불어 혼인하는 것을 그 우나라와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 하였지만 이 외기 강의라 그 강함을 두려워 냈다 수치스럽게 없겠지만 할 수 없어서 그 강함에 굴복해서 자기 딸을 보냈다는 거죠 고로 치읍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어 여지 하니라 딸을 그에게 준 것이다 딸을 오늘라에게 준 것이다 이것이 소욕대 야격강의 사례로 지금 제경공이 이를 말했다는 것은 돼지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기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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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없으냐 강호 자치 이상 비굴 하여 이출영이 사인하여 강호자치 이출영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강하게 해서 강호자치 스스로 다스림에 강해서 이창기국 그 나라를 상성하게 해서 이출영사인 명령을 내서 사람을 부리는 것을 이불능이라는 거예요 기불능 이미 할 수 없게 되고 또 우 불놈 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 시세지 의하여 그 시세의 마땅함에 인해서 시세의 마땅함에 인해서 불기 자아 몸을 굽히고 스스로 낮추어서 불기 자아 몸을 굽히고 이창 이창 인지 명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지 불놈 못 방향하는 소리 그렇다면 염을 규절야라 염을 규절야라 규자는 이것도 어긋날 규자예요 어긋날 규 어긋날 규 그러니까 염을 아까 물이 인이라고 했죠 그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남과 더불어서 어긋나고 간절 된 것이다 어긋나고 간절 된 것 완전히 명령을 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을 수도 없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긋나고 간절 되는 것 절물 즉 절오 천 이라 그 절물 하게 되면 그 하늘에 간절 되는 것 절오 천 하늘과 단절 되는 것 절오 젊음 이라 사람과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단절 되는 것이다 경공지언이 그 재경공의 말이 이 의약 가치나 의당 취할만한 것 같지만 약 가치 의당 취할만한 것 같지만 연이나 그러나 경공지 재는 그 재경공의 그 재 제나라는 경공의 그 제나라는 즉 한공 사회 대우지 제로 그 재한공 때는 그 천하를 재패한 그런 제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환공이 제후들의 그 패자였던 사회제후 그 때의 제나라로 지금 경공이 이렇게 국세가 약해져서 오나라에 자기 딸을 주게 될 형세이지만 원래 제나라는 헌공이 그 제후의 패해자가 되었던 그런 제나라는 거에요 그런 제나라로 수, 시, 세, 바세라도 비록 그 당시의 형세가 흥 쾌 흥의 그 쾌 흥이 흥이 그것은 진실로 진기 떨치고 일어나서 작신지 그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도 부제 아후와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제경공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옛날에 태자의 면모를 다시 되찾는 것은 바로 제경공 부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위시순원행제한 고자는 돌아볼 고자는 다만 다만 순원은 부드러울 순자죠 말을 아주 나약하게 하는 거야 겸손하게 말하고 또 행체 갑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다만 아주 순한 말만 하고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니 내행자 고취기설아야 내행자께서 우선 고 우선 그 설을 취해서 피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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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증 그걸 가지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뭘 증언했냐 소역대 야격강지사 하시고 작은 것이 큰 것에 사역당하고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사역당한 일을 이 제경공의 일을 가지고 이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맹자께서 우선 그 설을 취해서 기위날 위 자는 시들위 시들위 지칠날 시들고 지치다는 거예요 위날 그 아주 쇠미하고 지쳐서 각이지죄 그 제경공이 스스로 포기한 그 죄는 그 원래 강했던 대나라였는데 그 아주 인군이 돼서 아주 약한 연약한 모습 보이고 지친 모습 보이고 스스로 포기한 그 나라를 다시 진작시키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죄는 미가 의하라 그 논의할 결의이 없었던 것이다 맹자께서 우선 그 지금 제경공의 한 앞에 능이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명령을 받을 수도 없으면 이것이 절물이다 라고 한 그 말을 가지고 소역대 약역당의 일을 여기서 증언하고 그 제경공을 꾸짖어서 제환공 때의 그 패자 때의 제나라를 왜 일으키지 않았는가 하고 꾸짖는 것은 논의할 겨를이 없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세주를 바른 거예요 왕시왈 왕시왈 당 유도의 순천은 그 도가 있을 때를 당해서 당 도가 있는 세상을 당해서 순천 천리에 순응하는 것은 위 유의요 의가 있는 것이고 의가 있는 것이고 강 무도의 순천은 그 무도한 세상을 당해서 그 천리에 순응하는 것은 위 유명이니 명이 있는 것이니 절물은 그 절물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역천이라 이것은 바로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절물 그렇다고 해서 절물하는 것은 하늘을 바로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경은 왜 천자야니 하늘을 두려워한 자이니 하늘을 두려워한 자이니 왜 천이 유보 기국이라 그 하늘을 두려워한 것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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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를 보존하게 되었다 외천에서 그나마 그 나라를 보존했다는 거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에 자기 딸을 시집곤 했지만 그래도 그 천리를 두려워했고 그것에 순응했기 때문에 나라를 보존했다 금야에 소국이 사 대국이 치수명은 하나님 시유 제자이 치수명어 선사야니라 지금 지금 작은 나라가 작은 나라가 사자는 스승사자는 본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본받는다 대국을 본받아서 작은 나라들이 대국을 본받아서 치수명하나 하니 그 명령 받기를 부끄러워하니 이것은 시유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제자이 치수명어 선사해라 제자이면서 선사에게 명령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수명어 선사 선사로부터 명령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에 보죠 어언 소국이 불 수덕이 자랑하고 기 발락 새우 계약 계약 표 계국 지 소이자 이 독 치수 기 교명하니 불가 되기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적은 적은 나라가 수덕이 자강하고 덕을 닦아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고 불수덕이 자강하고 덕을 닦아서 스스로 강하게 하지 않고 대국과 같이 즐기기만 하고 기발락 반자는 종이 반이다 즐길 반자 즐기다 즐기기만 하고 즐겁게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오 게으르고 오만한 거예요 게으르고 오만한 작은 나라들이 덕을 닦아서 스스로 강해질 생각은 안 하지 않고 대국과 같이 즐기기만 하고 또 거기다가 게으르고 폐만했다는 거예요 오만했다고 그것이 개, 약효, 대국지 소이자 모두 그 강대국이 하는 것 대국지 소위 강대국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하는 것을 똑같이 본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독, 치 유독 부끄러워 한다는 거죠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쑥이 교명 그 가르침과 명령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이것은 불가, 득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는 오는 것 이렇게 될 수는 오는 것 또 보면 뭐죠 여취지인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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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그러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진댄 막약 사문항이니 막약 뭐뭐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만 갖지 못하다 막약 막약 사문항 문항 문항을 본받는 것만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문항을 본받는 것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문항이면 사문항이면 문항을 본받으면 대국은 5년이요 후국은 7년에 피리 정오 천하의리라 큰 나라는 대국이면 5년 작은 나라이면 7년이 되면 7년 만에 신의 진정오 천하의리라 반드시 천하의 정사를 하게 될 것이다 천하의 정사를 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항을 본받는다면 문항을 본받는다면 대국은 5년 소국은 7년이 되면 천하의 정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걸 보죠 사는 인 기괴치지 시미 여운이 수덕이하라 이는 이것은 인 민기괴치지심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권이 뚜덕여라 덕을 닦는 것을 권면한 것이다 문왕의 정치가 서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문왕의 정치가 그러니 거의 행지면 이것을 들어서 행한다고 하네요 거의 행지면 소위 가문왕여라 이것이 이른바 문왕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왕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5년 7년 5년이라고 하고 7년이라고 하는 것은 2기 소승지세 부동 위차다 그 타고 있는 바의 형세가 각 나라의 자기가 처한 형세가 소승지세가 부동 같지 않아서 위차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국은 5년 소국은 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처한 형세가 같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는 초의 반절이다 경헌보시 말하기를 소승지세는 그 탄 바의 형세라고 하는 것은 지 국지 대소의어냐라 나라의 크고 작은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개처나 무도나 연 수덕지 지즉 도 자행하야 이 대국이 반이 오여부리라 대개 천하가 비록 무도하나 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수덕지 지즉 그 덕을 받기를 지극히 한다는 수덕지 지면 즉 도 자행 도가 나로부터 행해져서 도 자행 그래서 이 대국이 그래서 그 나라가 반위 오여부리라 도리어 나에게 사역을 당할 것이다 수덕 덕을 닦으면 도가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덕을 닦지 않는 대국들이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사역을 당할 것이다 대주 보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신한진씨 말하기를 불사대국이 사문항하면 큰 나라를 본받지 않고 이 사문항 그 문항을 본받는다면 대국 소순지세는 대국이 그 탄 바의 그 형세는 초이하고 점차 초자죠 점점 점점 쉬워지고 소국은 소국 소순지세는 다른 나라가 탄 바의 그 형세는 초난이나 조금 어려워질 것이나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5,7년지여에 그 5년이나 7년이 지나게 되면 인심분하고 그 백성의 마음이 떨칠 분자죠 그 분바라 기세비화야 그 기세가 기세가 회복돼서 이 소가 제약 역관하야 그 가근나라가 소가 제 호주시고 약 가강 그 약한 나라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가 대 약가강 그래서 대국이 반위오역으리라 큰 나라가 도리어 위오역의 나에게 하역당하는 바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덕을 잡느라고 형세가 좀 어렵게 되겠지만 5년 7년이 지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분발하고 기세가 회복되어 가지고 아무리 다른 나라가 할지라도 크고 강하게 돼서 오히려 큰 나라가 오히려 나에게 사역당하게 될 것이네요 경량화 5년 7년은 여기서 5년 7년이라고 말한 것은 성인이 탁자요 해야릴 탁 대락관절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성인이 무엇을 해야렸냐 기시 즉 가기가 그 때가 되면 가할 것이다 라고 해야린 것이다 연이나 범차류를 학자 개당 사 기작 위 여하라 하자 내 유 이기니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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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 이러한 유 이러한 유 를 배우는 자 배우는 자들이 개당 사 마땅히 생각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작 위 여하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를 생각하여야 내 유 이기니라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유익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자는 마땅히 어떻게 진작시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유익함이 될 것이다 유익함이 있게 될 것이다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정자지헌이 그 정자의 말씀이 정자의 말씀이 꼬이 개발학자들이라 그 학자들을 개발하신 것이 지극하다 유 성인 능지시라 오직 성인만이 그 때를 안다 고로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 탁 기시 가위라 성인이 그 때가 가함을 헤아렸다고 말한 것이다 학자 총리에 기명하고 이 경력지 구하고 사려지 심하면 즉 자연 견득하리라 배우는 자가 학자 총리에 그 위치를 촉 촉은 비추다 이런 뜻인데 꽤뚫어 아는 거에요 위치를 간파해서 이명하고 기명하고 이미 밟고 위치를 간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해지죠 그걸 얘기한다 총리 기명하고 경력지 구하고 또 경력지 구해 이것을 경험해서 실천하는 거죠 경력지 구해 이것을 오래 하게 하고 또 사려지 심하면 또 이것을 생각하기를 깊이 한다면 그러니까 배우는 자들이 그 이치를 깨뚫어서 알고 이것을 또 어떻게 실천하는가 오래 체험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깊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즉 자연 견득하니라 그러면 자연이 없게 될 것이다 또 뭐죠 시경의 말은 시운 상지손자 기려 부럭 이연만은 상제 기명이라 후 조복 1호다 후복 우주 아니 천명 미상이라 은사 우민이 관장우경이라 하거늘 공장월인불가위중냐니 후 복군이 호인이면 천하 무적이라 하시니라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에요 상나라의 손자 자손이 상나라의 자손이 기려 이 고을 여자는 숫자 여자에요 그 수가 그 수가 기려 그 수가 부럭 이연만은 그 옥이 옥뿐만이 아니거늘 그 상나라의 자손이 많다는 거죠 기려 부럭 이연만은 그 수가 옥에 그칠 정도가 아닐진데 상제 기명이라 상제께서 이미 명명하신지라 후 주복 1호다 후자는 어조사에요 어조사 유자와 같아요 유세차 주나라에 복종하는구나 상제가 이미 명명하신지라 주나라에 복종하는 자에게 한나라 자손들이 후복 우주하니 그 주나라에 복종하니 천명미상이라 천명은 상당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가 있는 것에 따라서 도가 있는 것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천명미상이다 은사 구민이 부자는 클 클 부자에요 크고 민자는 민초발 민자는 통달하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크고 아주 이 통달한 그 은나라의 선비들이 관 장 우 경 이라 하여 는 관은 강신제 관 자 야 강신하는 제사를 모시는 것 강신제 관 장 우 경 그 수도 서울에 와서 그 강신하는 강신제를 돕는다 장 자 는 도울 조 자 은나라 선비들이 주나라 서울에서 강신하는 제례를 돕는다 라고 이렇게 문왕편에 문왕지 10에 나오는 건데 문왕편에 이런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였으니 공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 불가위 중이하니 이는 불가위 중 무리가 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건 인한 어진 것에는 대중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두 국군이 그 나라의 군주가 호인이면 인을 좋아한다면 천하 무적이라 신이라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다 라고 하셨다 관은 음이 관이다 부는 음이 부다 호는 보성이다 신은 대하 문왕편이다 맹자인 차 시 급 공자 지연하야 맹자께서 이 시와 차 시 급 공자 지연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연 문왕지사 하시니라 문왕의 일을 말씀하셨다 문왕편에 나오는 이 이 시 구와 공자의 말씀을 이용해서 문왕의 일을 말한 것이란 면은 수이다 십만할 억이라 이때는 억을 십만이 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는 유야라 조사이다 어조사다 상사는 상사는 상 손자지 신야라 여기서 항나라의 선비라고 한 것은 항나라 자손의 신하이다 항나라 자손의 신하이다 부는 대하라 부는 큰 것이다 미는 달려라 미는 큰다라 반은 종묘지제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종묘의 제사에 이 울창지주로 울창주로 우물반절이다 울로 읽으라는 거죠 충량반절이다 창 울창주 울창주 울창주가 있죠 그 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술이죠 이 울창주로 관지이 강신야라 땅에 부어서 강신야라 강신하는 것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장우경 서울에서 강신하는 울창주를 붓는 땅에 붓는 것을 도왔다 이 은나라 선비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강신하는 우리 울창주에서 세주 내용 신한 예시 말하기를 신한 예시 말하기를 주례에 주례에 보면은 유 거창 유울창 거창이 있고 울창이 있다는 거예요 거창 거창은 거자는 검은 기장 거자에요 검은 기장 기장이 검은색 기장 이 거창 이 울창 거자는 검은 기장 거자 그 거창과 울창이 있으니 이 이 검이 위주하야 명 거창 이다 그 검은 기장 쌀로 수를 만들어서 위주 그것을 거창 이라고 이름했다 장제 즉 축 울금 상초 자 지하야 그 제례를 보시려고 하면은 축 쌓는다는 거예요 울금향초 울금향이 나는 그 풀을 쌓아서 축 울금향이 나는 풀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자지 삶아서 삶을 잡대요 이 향 방 달 하야 이 향이 이 향 방 하야 그것을 그 창 주에다 섞어가지고 아까 지금 거창으로 검은 기장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을 거창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거기다가 재례를 보실 때는 울금향초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창 주에다 섞어 명울창 울창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거창에다가 울금향초를 쌓아서 삶아서 그것을 섞어가지고 울창추를 만들면 되는데요 관내 용지면 그 관 관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면 관내 용지면 취기 방향 방달하야 그 향이 울금향이 그 하방에 도달해가지고 이 강신이라 그 향으로 강신하는 것이다 그 향을 통해서 이 신이 보신다는 거죠 창자는 여기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 조 창야라 그 가지가 울창하다는 것이다 울창할 창자거든 울창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 아까 관장우경 이라고 본문에 있죠 거기 장자는 조야라 독 는다는 뜻이다 강신하는 것을 서울에서 독 는다는 뜻이다 는다 이런 뜻이 이라고 이것은 온 상지 손자 중다하니 기수부단 기수부단 심만이 이연만은 항제기명 주의 천하 즉 범차 상지 자손자 개신복의 주인이 소위 연자는 이천명 일상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 그 상나라의 자손 자손이 자손이 중다하니 많다는 거죠 많아서 기수부단 심만 심만이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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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가 심만이 아니건만 심만이 많다는 거죠 상제 상제기명 주의 천하 상제가 이미 주나라의 천하를 천하로서 명했다는 거예요 상제이명 주의 천하 상제가 주나라의 천하로서 명하시니 명하시니 즉 범차 상지 손자 무릇 이 상나라의 자손들이 개 신보구 주의 모두 주나라의 신하로 복종하였으니 개 신보구 주의 소의연자는 그러한 따다 읽은 그러한 소의연은 이 천명 불상이라 천명이 항상 하지 안 것이다 귀 우 유덕 고야라 그 덕이 있는 이에게 그 천명이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천명은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덕이 있는 자에게 그 천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에요 시론 그러므로 그러므로 상사지 부대 이민달자 그 상나라 선비중에 크고 그 명달한 자들이 민달한 자들이 개 직관 본질에 하여 모두 그 강신 그 예에 강신 개를 올리는 것을 행해서 읽으시죠 모두 그 강신하는 개를 행해서 조 왕 제사우 주지 경사야 그 주항의 주항의 대사를 주항의 대사를 그 주나라의 서울 주지 경사 주나라의 서울에서 돕는 것이다 서산 서산 진씨 말하기를 서산 진씨 말하기를 서산 진씨 말하기를 이 상지 자손으로 그 상 나라의 자손으로 이위 주지 제후가 되고 그 주나라의 제후가 되고 또 이 상지 미사이 군주 주묘지 제하니 그 상나라의 아름다운 선비들이 그 주나라 종묘의 제사에 분주하니 분주하니 천명 하상지 위리오 천명이 어찌 항상함이 있겠는가 천명이 어찌 항상함이 있겠는가 성탕 누기 이냐라 그 성탕이 오직 그 이나기 때문이다 고로 천명 기우상 하고 그러므로 천명이 상에 돌아간 것이고 주유 기 불이니라 나중에 그 주가 인하지 못 했다 호로 천명 전이 귀주하니라 천명이 전 옮겨가서 주나라에 돌아간 것이다 주나라에 돌아간 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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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까지만 보죠 수고하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